드래기 게임 눈빨 똥만 캐 너무 역겹다 장만 캐 하드 보상 받을때마다 숨이 막히네 아니 캘리퍼스 좀 빼내놨으면 배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주문하신 캘리퍼스 나왔습니다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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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에게 언제나 감싸십쇼 음일됐마금 13대미나 막네 이걸 인공물 존버 인공물 부으면 온다 빈지 편향 때문에 힘이 빠진다 빈지 편향을 받았으니 멀리가지 못했을거라 추위 플러스 넣을만한데 근데 의미한게 있네 한장 써서 좋으면 두장 쓰면 더 좋은거 아님 안박 안받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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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엘리트 다음 엘리트 근데 저거 아님 화이트 체크 돌게 돼 엄청 편향적인 디펙트 헌당 밀집이 싹 깎인다 엘리트 엘리트는 디펙트에 파워에 떨고 있다 곰컷 안돼 곰 끝 내 초전기고체 메이저 툴치 어 조각몸 자리가 있나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공물 좀 주세요. 지금 폭우를 얼마나 주려고. 작은 자연물들아. 반복을 그냥 먹는 게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대로 해보라. 멋대로 하는 중. 멋대로 해보아라. 내가 탭에 말도 안 돼야 돼. 추삿. 여우. 끝까지 뒤로 가미야. 얼어 죽음. 아이튼 폭우만 나와. 멋진 폭우부장에 나오는 거. 여기. 여기. 터보 강화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터보 강화나 강화 터보나 나와주면 좋겠네 터보 강화 터보 강화 캘리퍼스가 확실히 디펙트 한테 좋네 킹선과 슬기 안 써도 앱여 잡겠지 그 선택 캘리 디펙터 vs 캘리 아클 디펙터 앞에 뭘 붙여도 아클이 다음 아클이 사 Corps 터보 강화 이번엔 터보 강화 어 축전기 컴드도 필요한데 축전기가 너무 좋은데 심지어 강화도 해줘네 예 에이 아 왜 이렇게 표장 속이야 디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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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메시스 장화 오랜만에 과학 봐봐 봐봐 인공물 아니 잠깐만 공짜 인공물이 낫겠지 병원 일로 가자 하드 파밍이다 했는데 엘리트 안가고싶네 잉크병 올릴라 그랬는데 재활용 강화 못해서 빼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아 뭐 기생충때면 때릴 수가 없네 장미가 아름다웠네 아니 폭스... 그... 까마구 아 3순위구만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제 끝난 게임 2분 불쌍할까 나 불쌍할까 나 격백과 싸우는까봐 격백과 싸우는까봐 괜찮아 여태가 죽지마 까마귀야. 너 없으면 망해. 여기서는 이 국물을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정당한 타임이 나왔네. 이겼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선기 두개 올리고 딸깍딸깍만 해야겠다. 이겼네. 이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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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타일까? 아악! 단타야. 세로색. 아이씨 공업 빼라고 놀렸데. 빼지긴 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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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허접 만드나. 플러스 1 허접. 심 교수님. 심 교수님. 우리 디펙트. 졸업 가능할까요? 안 돼. 안 돼. 된다고요? 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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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방어 처음 보는 것 같아. 만방디. 얼마나 노딜이었으면 만방어요. 깨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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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리버스.